오늘의 메인 강의가 된 석유화학에 대한 걸 강의하겠습니다. 이 석유화학은 석유화학 전반에 대한 것인데 석유화학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는 석유화학 개통도 그 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의 역사 저기는 국내 또 앞서서 세계적인 역사 그 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의 지금 현황 현황보다서 이게 하나 더 제 자료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실리지는 않았어요. 이슈가 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싫지 않았어요.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아까 말한 평가에서의 숙제입니다. 아이들 하나씩 내주십사 하는 거고. 마지막에 석유화학과 일상생활이 있는데 석유화학이 워낙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아마 일상생활에서 석유화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에너지 면에서도 여러 환경 친화적인데 환경에 대해서 오염을 시킨다는 그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유화학과 일상생활에서는 에너지나 환경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상 만약에 부족할 경우 같은 것은 석유화학과 일상생활은 뒤로 미루고 전체 흐름을 봐가지고 20시간 강의 중에 시간이 조금 남는다 할 때는 그때는 설명하는 것이고 아니면 생략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많이 남은다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정의입니다. 석유화학정의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경우는 여기서 여러분 혹시 지금 호남정의라고 기억하신 점이 있습니까? 호남정의 여러분 때도 호남정의가 있었죠? 제가 오래전에 몰랐는데 지금 GS 칼덱스 저는 호남석유 출신이죠. 한참 호남석유화학을 설명하고 나면 호남정의에 대해서 물어봐요. 호남석유 이꼬로 호남석유가 정의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유산업하고 석유화학산업이 틀리다는 것을 확실히 기업체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오시는 학생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유산업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온유나 천연가스를 정지해서 여기 있는 히발류 또는 등유 뭐 많이 나오죠. 히발류 그러니까 LPG부터 시작해서 납사, 히발류, 개솔린, 등유, 캐로센, 그 다음에 경유, 디젤, 그 다음에 중유, 헤비오일, 아스팔트 등등을 하고 그 외에도 이런 항공륜 같은지 또 윤활류 요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 쪽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이쪽 분야가 해당되어지는 거고 석유화학은 뭐냐 특히 여기서 나온 납사입니다. 납사 쪽 거의 히발류하고 비슷한 성상을 가지고 있죠. 그걸 이용해서 원료를 해서 여러 가지 화학제품을 합성하는 화학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납사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납사 여기서 분해한다는 것은 결국 하이드로 카본이죠. 탄화수소로 이걸 끊어가지고 열로 끊어가지고 만들 것이기 때문에 탄화수소가 탄소가 다 3개, 5개냐, 6개냐 그래서 12개까지 이걸 경질납사, 이걸 중질납사해서 다 같이 하면 풀 레인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비등점들이 각기 다 틀리죠. 이것들을 갖다가 납사를 갖다가 크래킹을 해가지고 납사를 이제 뭘 만들어냅니까 이것들 원래 해서 올레핀계, 에칠렌, 프로필렌, 이거 C4죠. 부타디엔계를 만들어서 또한 방향적도 나옵니다. BTX라고 해서 납사 쪽에 하실 때도 설명되겠지만 파일로리시 가스 같은 그런 방향적이 약간 나옵니다. 그걸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이것들을 기초유분을 해서 합성수지 폴리에칠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일엔, ABS, PVC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합성고무, SBR, BR 등등도 있고 합성섬유올료, 아크릴로리틸 섬유도 나오고 에칠렌글라이콜, 카포로락담, TPA 등등도 나옵니다. 이것들을 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납사로만 나와서 이걸 리포마를 거치게 되어지면 또 여기서 방향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라사일렌, PTA, PET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릴 거로 되고 이러한 걸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을 석유화학산업이라고 합니다. 석유산업하고 석유화학산업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게 석유산업. 전에는 석유도 그냥 석유에서만 썼는데 지금은 석유도 다시 리정제해가지고 수출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나라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석유화학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이 생길 때부터 이미 내부, 즉 국내만 수요하던 것이 해외 수출이 요새는 거의 웬만한 제품들은 60%가 수출하는 쪽으로 빠져 있죠. 그 외에 이러한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섬유 즉 이게 고분자죠. 석유화학산업을 어느 면으로 보면 대부분 큰 포션이 고분자학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쪽을 이용해서 뭐가 됩니까? 합성수지를 이용해서 지금 플라스틱 이것도 다 플라스틱이죠. 이것도 플라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합성고무 타이어, 그 다음에 옷 이런 걸 이용한 것들을 이용한 것들을 이거는 석유화학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건 각기의 제조업에 들어간다고 각기 별도의 제조업으로 평가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석유화학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유화하고 석유화학은 분명히 틀리다. 겹치는 분야가 약간은 있기는 하지만 석유화학은 정유 쪽에서 나오는 납사를 근간으로 한다. 크게 보면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석유화학 개통도입니다. 이거 상당히 따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아실 건데 여기서 빨간 색깔로 쳐져 있는 것과 그것은 오늘 이번 강좌의 저하고 상세히 들어가려는 강좌입니다. 보통 많은 석유화학 개통도는 보통 크게 보면 에칠렌 2개, 탄소 2개 에칠렌, 그 다음 프로플렌, C4,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온 것은 PTX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칠렌 쪽으로 보게 되어지면 에칠렌 바탕으로 해서 LDP, 이번에 강의를 할 겁니다. 로댄시트 폴리에칠렌, 또 LLDP, HDP, 그 다음에 에칠렌 가지고 염소 반응해서 EDC라고 만듭니다. EDC를 다시 열분해 하면 VCM, 비닐클로라이드 모노마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PVC를 만들죠. 그 다음에 에칠렌 옥사이드, 에칠렌 옥사이드 바탕으로 해서 에칠렌 글라이콜, 물을 집어넣어서 에탄올, 아세트알데이드라는 것은 여기다 산소 집어넣으면 아세트알데아이드 되겠죠. 이걸 축합하게 되어지면 에틸아세트알데이드라고 해서 용기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EPDM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렌 계통, C3 계통은 폴리프로필렌 강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크로니틸, 아크로니틸만 잡고 가지고도 아크로니틸을 서명으로 만들죠. 이거는 프로필렌을 가다가 산소 집어넣고 암모양 넣으면 아크로니틸이 됩니다. 이건 자체는 큰 흐름에서 말할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ABS, 아크로니틸, 부타디엔, 스타일렌, ABS 우리 말하는 합성 수질을 만들죠. 그 다음에 프로필렌을 산화시키면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나와요. 이건 가사나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프로필렌 옥사이드, PO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관심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S오일에서 납사 쪽 해가지고 좀 더 만들기 위해 나온 걸 개조해가지고 두 가지 공장을 더 지어보죠. 크게 공장 신문에 놨던데 신문에 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보니까 그 지은 게 폴리프로필렌 40만 톤 그 다음에 프로필렌 옥사이드 공장을 약 20만 톤짜리를 짓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로필렌 옥사이드에다 물을 집어넣으면 프로판디올이 나오고 이 프로판디올을 가지고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중화하게 되면 PPG가 아니라 폴리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포리브레탄 원료가 되어지죠. 옥타놀은 프로필렌에다가 시효하고 산소를 뭐라고 합니까 한편에 합쳐서 합성가스라고 그러죠. 이걸 집어넣으면 옥타놀이 되고 이 옥타놀 가능 중에 같이 병산되는 것이 부타놀입니다. 프로필렌에다가 옥사 반응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알데헤드, 알데헤드라고 여러분들 지금 수준인지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케미스트리를 아시는 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옥사 반응이라는 것은 알데헤드 되고 알코올까지 가는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옥타놀을 하고 이것들은 주로 가소재 만드는 거고 IPA, 아클리아시드, 에시드, 에스드 그 다음에 아클리아시드, 에스데르가 나오고 C4 중에는 C4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뭡니다. 합성 고무 쪽인데 요새와서는 이쪽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까닭이 중동이 저희로 에탄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C4가 안 나오죠. 이 C4가 상당히 중요한데 부타디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타디엔을 바탕으로 해서 SBR, BR, SBR, SSBR 요새와서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솔루션 SBR이라고 나옵니다. 그것도 조금 설명 드릴겠고 라텍스가 나오고 MBR이 나오고 C4, 라핀에이트 1, 라핀에이트 2 줄줄이 나갈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MMA가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서 PMM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TX 쪽이죠. 벤젠 벤젠에서 제일 많이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스타일렛 모노마 스타일렛 모노마 가서 폴리스타일렛 또는 익스팬디드 익스팬디드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익스팬더블입니다. 왜냐하면 발포가 돼서 나간 게 아니라 발포할 수 있게끔 속에 들어가서 나가기 때문에 익스팬더블 폴리스타일렛 만들면 익스팬더블 폴리스타일렛이 되죠. 스티로폴리렛이 되고 스티로폴리라고 그러죠. 근데 PP를 갖다가 발포해야 하거든요. 그거는 익스팬디드 폴리프로펜입니다. 이미 발포돼서 나가니까 그 점들이 조금 차가워있죠. 그 다음에 ABS 그 다음에 사이크론 핵산 벤젠에다가 수소 집어넣으면 사이크론 핵산이 됩니다. 이중 계랍이 없어지기 때문에 카프로락타인은 뭡니까? 사이크론 핵산을 갖다가 산화시키면 핵산원이 됩니다. 핵산원에다가 암모니아를 집어넣으면 사이크론 카프로락타인이 됩니다. 나일론에 올려죠. 그 다음에 페논하고 큐멘 이게 이제 하학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벤젠에다가 프로필렌을 집어서 반응시키면 아이소 프로필렌 위가 다르니까 그게 바로 큐멘이거든요. 그걸 산화해가지고 분리를 시키면 그게 나오는 것이 페논하고 아세톤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반응시키면 비스페놀 A A가 뭐냐 하면 그냥 A가 아니라 이게 바로 아세톤이라는 뜻이거든요. 비스페놀에서 페논이 두 개 달려있는 나중에 포리카보네이트 설명할 때 설명된 그거 원료가 되고 아닐린, 말레간, 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톨루엘이 나고 이번에 강의하게 될 사일렌 쪽도 미스페 사일렌이 나오는데 오르토가 있고 파라가 있고 메타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림 보시면 아 지걸 말하는구나 할 건데 이거 용도가 다 틀리죠. 오르토 사일렌 쪽은 푸탈릭 안 하이드라, 무수 푸탈산을 만들어서 다른 쪽에 많이 쓰이게 돼 있는 거고 이것도 가하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파라사일렌 파라사일렌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파라사일렌을 가지고 거기에서 산화시켜서 PTA 만들고 PTA 가지고 에치렌, 그라이코라판에서 파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사일렌, PIA 그 다음에 메탄올 쪽에 분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만 세워보니까 61개가 되더라고요. 다 세워보니까 석유화학 공장이 61개의 그걸 다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납사부터 이어져가지고 어떠한 공장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전략입니다. 또 바란스가 맞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를 다 설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여기에서 빼낸 게 제 경우에는 바로 빨간 색깔의 12개를 우리 기우석 사장님께서는 NCC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 디자인 할 때 특히나 여러분 할 때 공장 디자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콤플렉스가 지어졌을 때 말이죠. 위에서 나오는 로우 머티를 하고 밑에 서 있는 우리는 말하는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 관계에 머티를 바담스가 맞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항상 술 먹는 거로 비유를 하는데 안주가 남아서 술 시키고 술이 남아서 안주 시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치해서 망하는 것이죠. 잘못하게 잘못해서 너무 벌리면 즉 에칠렌 프로필렌 C4가 하다가 뭐 처음부터 부족해서 하니까 어? 에칠렌을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에칠레만 더 늘릴 수는 없거든요. 물론 에탄만 하면 에탄크래카 하면 에칠레만 늘릴 수 있는데 C3, C4가 또 나오잖아요. 그걸 맞추고 맞추다 보면 잘못되어지면 항상 농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 4위 내지 5위까지 에칠렌 베이스로 하면 올라가 있는 선배들이 아주 좋은 저희에 대한 큰 선물을 남겼는데 그런 상황에 61개 중에서 12개를 흩어올려는 까닥이 아까 C2, C3, C4 BTX 중에서 각기각기를 대표적인 것을 뽑아내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istas 1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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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